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빰밤 와 진짜 이렇겠다 차려하지마 라라 라라 우주 형이 나한테 V를 하고 있고 원호니, 주니어, 세미콜론 스티커 저도 잡아주세요 앨범이 너무 예쁘다고 돼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럼 만약에 이게 열세기로 합쳐준다면? 난 유규랑 있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면 뭔데 그게 어디 있는데? 여기 있네 앨범 뒤에 하나만 주셨네 아, 나 하나만 주셨네 아, 그거 뭔가 소중해 귀엽다, 이거 뭔가 소중해 뭐랄까? 진짜 세미콜론의 쉼표 원호는 계속 자기 앨범 홍보중이래요 원호 형 잡아주세요 원호 형 잡아주세요 어, 잠시만 좀 잘 될 것 같다고 키키키키키 사자 이거 귀아냥거리는 거 아, 그러지 글쎄 기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작업은 왜 스페셜 앨범이고 왜 세미콜론 아, 얘네가 왜 스페셜 앨범으로 왔고 왜 세미콜론이라는 단어를 갖고 나왔네 맞아요 그리고 스페셜 앨범이라 저희가 진짜 많은 페이와 그리고 많은,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주고 그럼요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 스태프들도 정말 많이 정말 수많은 곡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보셨는데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진짜 우진이 진짜 쉴감 없이 거의 또 감상 없이 네 혓바닥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은 아, 빨리 이렇게 아니야, 어떡해 그냥 그런 거 해, 너 잘하잖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? 어떻게 해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? 맛있어 근데 민규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직도 원주만 근데 민규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직도 원주만 어떻게 했냐? 목에 비키긴 한 거야? 교육 잘하다가요 근데 민규가 민규가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잘 못했어요 민규가의 엔딩은 여러분 6입니다 너는 아직까지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민규가의 엔딩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엔딩이에요 무조건 엔딩이에요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강낙이 오 멋있는데? 김규 오 진단한 김규이야 재미있는 곳에서 나가야겠네 강낙이다 날아가기 총기간 망가기를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냐 콜라 나 그건 문준이잖아 다 부담이 없어 그래 너 먹고 나도 먹어 야 코코 어? 나도 코코 나도 먹어 나도 먹으러 그래 야 누가 문준이야 누가 문준이야? 봤어? 멘탈이 안 반드려 뭐야 멘탈이? 뭐야 얘들아 우리 붓는데 나 버리지 엄마? 앉으러 잠깐만 야 야iada 야 분노 바꿔 분노 분노 바꿔 분노도 바꿔 제가 최종 회의의 부분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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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뭐지 지.. 너는 항상 잘 기억하네 너는 항상 잘 모르는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안이 흐른 것 같아 잘 모르는 걸 좋아해 잘 모르는 거 같아 잘 모르는 거 같아 눈에서 잘 모르는 거 같아 나의 그림을 lightsabке 난 이거 찍을 때 너무 헹구해 네 잠시요 어 없는 진짜 이건 그 와 너 촬영 진짜 좋은 느낌 와~~ 나 이거 내가 먹을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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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장에 내가 한 장면을 갖고 있는 것인가? 하하하하 너무 즐거워 원주 회 1세 좋은 것 이제 이 영상은 오늘의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이 내가 너무 좋아 어떻게? 어떻게? 네가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 나 볼래 어떡해 싫어 어떻게 생각해 너 말해 좋다고 줬다 아유, 자기의 풍경 내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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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나 나 볼래 어떡해 어떡해 싫어 너 나 볼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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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정도 너무 잘생겼어! 진짜! 랩퍼스, 빈틴도 좋고 있었어요 드롭 더 비즈 드롭 우리 첫 옵니다 लड़ रव 아, व refrá bêbe Thanks a lot So bad You can't cover where you are Just PROFI real 하지만 이 분위기 정리를 생각했을때 너무 많이 생각했을때 그리고 3번째 장르기 시작했을때 만약에 이 노래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맙습니다. 미쳤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천사같아 이제야 천사같아 우와 미쳤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천사같아 와 저기 매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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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인 같은데 우와 왜 또 올라가 쟤 왜 이렇게 벌레 같냐 쟤 왜 이렇게 벌레 같냐 왜 돈벌레 같냐 저 원래 매달이 했을때는 천사랑 해놓고 쟤는 벌레한테 뭐하던데 너무 차이 난다 미안하세요 정승현 씨 뭐하세요? 정승현 씨 뭐하세요? 해 해 진짜 무릎 빠질것 같은데 지은아 이거 한번 봐줘 지은아 이거 한번 봐줘 지은아 혀? 꼬박는거 아니에요? 꽉 잡아 승현 씨 여기도 잡으러 어 꽉 잡아 안 돼 이제 내가 한번 봐야죠 여기서부터 무서운데 실각된다 잠깐 허벅지지 마셨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왜 이래 안 된치 않는데? 그러니까 내가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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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안 그래! 그가 여기쯤 내려오면 이제 바로 그냥 자동으로 가니까 안 된 건? 그치면 안 돼? 오 됐다 으앗! 으앗! 와아옵! 우와 와야 버놀아! 아! 아악! 야 버놀아 재 많이나던데 또 내려와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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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졸려, 아우 졸려 준 씨 가시죠! 누나, 가자. 쟤 왠지 질문하면 중국어로 대답할 것 같아. 중국어? 근데 중국어는 너무 무한이면 더야. 중국어를 아야 하나는 아야 하나는 아야 하나는 거고. 너는 무슨 말이야? 아니, 재밌긴 하다. 걸리고 말고 떠나서 재밌을 것 같아. 처음에는 한국어로 질문하다가 걸리고 말고 떠나서 재미를 한 번 가보자. 그래. 중국어. 재밌다, 재밌다. 자, 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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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자, 시작해봅시다. 공통 질문인데요. 형, 뛰고싶으세요. cognition 봐? 안전하게 갈래. 야 그냥 쟤를. 야 디노야! 이럴 줄 알았어. 그냥 뭐 그런 저런 걸로 했겠지. 엑소 다 안다. 그냥 해라. 그냥 해. 디노 씨 특별히 2분으로 갈까요 그러면? 아니 그냥 똑같이 해. 아 귀여워. 미쳤다 미쳤다. 시작. 밥은 드셨어요? 네. 아 이거 안 쓴 다음에 너무 해봐. 너무 시간이 끓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. 철 이상하네. 호스잖아 호스. 아 정말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알겠습니다. 네가 있던 소파는 앉아있어 혼자 단 한 숨도 못 자고 혹시 네가 올까 하고 멍하니 현관 쪽만 바라봐 멍하니 현관 쪽만 바라봐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봐도 다시 내게 돌아와 추억들이 숨을 참는다고 심장이 멍채칠까 널 향한 그리우만 되돌아와 네가 있던 소파 이런 편을 감고 이글를 동작하는 우리의 동작은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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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남아와 널 기다리잖아 So far 내 곁에 넌 so far away 미련이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미련이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